안녕하세요 JD부장 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3.11% 급등 이제 바닥 진화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 구사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기업 실적 20-50bp 인상 기대 주식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11% s&p500 지수는 2.76% 다우전수 지수는 2.43%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나스닥 3.11% 급등 이제 바닥 진화나 어제 나스닥이 3.11%나 급등한 것은 몇 개의 호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2가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고민했지만 결국 최소 25bp 많게는 50bp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된 것이 호재였습니다. 그동안 달러 인덱스가 너무 강했는데 유로화가 오르면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런데 달러화만 강하다면 66%에 달하는 해외 매출 통화 가치가 떨어져 실적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2 금리 인상 결정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가 올라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2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도 일방적인 달러 독주에서 유로화 가치가 뛰어오르면 글로벌 통화 간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노르트 스트림 원 재가동 예정이라는 기사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 간의 재개 때문입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러시아 유럽 간 가스 간이 공사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도 가스 공급이 재개가 안된다면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르트 스트림이 재개한다고 하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결제은행 BIS 은행의 비트코인 준비금 1% 보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은 뉴스인데요. 비트코인이 어제 9% 오른 이유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위원회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자산을 1%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즉 제도권 은행에서 준비금으로 1%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제에만 9% 넘게 올랐습니다. 이러자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엔비디아가 5.53%로 크게 올랐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 나스닥이 3.11% 급등하며 장을 마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것이 베어마켓 랠리 즉 잠깐 오르고 마는 랠리가 아니면 바닥 짓고 상승하는 것일까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연준에서 이번 달에만 최소 75bp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신호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미 확실해졌을 때는 너무 많이 주가가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애플이 150%를 돌파하며 몰빵 기준인 154.71달러 밑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말뚝바퀴 50% 적용하고요. 127.41달러 이하면 10% 매수 장중 기준이고 154.71달러 이상이면 전략 매수 종가 기준입니다.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애플 50% 달러 50%가 맞고요.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이 154.71달러를 종가에서 넘어서면 바닥에서 이 두 단계 상승하는 V자 반등입니다. 오를 때는 꼭지 잡고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떨어지면 바닥 밑에 지하실로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죠. V자 반등하면 남은 달러 50%로 애플을 풀매수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머리를 쓸 거면 매뉴얼을 따르지 말고 매뉴얼을 따르려면 머리를 쓰지 맙시다. 서브 이슈입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에는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태어나 보니 귀족 양반이었고 태어나 보니 농로 쌍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서야 서양에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사회의 등장인데요.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시민사회가 도래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군이 만들어졌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국민군의 위대함이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인이 왕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용병의 단점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동황갑니다. 그러나 국민군은 전세가 불리해져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에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국민군을 주축으로 유럽을 제패했고 유럽의 모든 나라는 용병에서 국민군으로 군사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국민군을 꾸리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줘야 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민은 투표권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중심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죠. 두 번째는 귀족의 물락과 부르주아의 등장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귀족은 물락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싼 공산풍이 쏟아지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은 세계의 무역을 아우르는 부르주아, 즉 자본가를 재산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씀씀이가 큰 귀족은 집도 팔고 토지도 팔아서 자본가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토지라는 생산수단을 잃은 귀족은 물락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요 생산수단은 토지에서 자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한국은 가부개혁된 1886년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비제가 폐지되고도 신분은 은연중에 남아있었으나 일제시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등을 거치며 신분제도는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일제시대는 양방계급의 물락과 중인의 재산증식이 있었습니다. 양방계급, 즉 귀족의 물락이죠. 양방계급을 지탱하는 것이 토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방식으로 무상으로 노비를 부리거나 평민 소장농에게 5할이 넘는 소장농을 받아 토지의 계급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노비와 평민은 증용으로 일본 공장에 가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토지를 경작할 인력, 노비나 소장농이 부족하게 되었고 양반은 몰락하게 됩니다. 양반 중 일부는 토지를 팔아서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거나 만주로 이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제시대에 벌어진 토지조사 사업으로 중인증, 특히 아전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양반은 평소에 글만 읽으며 실무에 능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전, 마을의 현감을 대신해서 일을 하던 이방을 비롯한 육방이죠. 계급은 토지조사 사업 등을 통해 토지를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눈먼 땅들을 자신의 소유로 돌릴 수 있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양반의 몰락과 그리고 중인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됩니다. 중인은 서양의 부르주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거치며 근대화 과정에서 재벌이 등장하며 진정한 자본가의 계급이 등장했습니다. 가부경전과 프랑스 혁명으로 신분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현재 계급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도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등은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니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별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농농처럼 신분에 얽매여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도 돈을 주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인도 돈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도 돈이 없으면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없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도 없으며 더운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인이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인이 자유인이고 돈이 없다면 노예라는 것이죠. 즉 돈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모두 노예인 것이고 그러니 돈을 주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1년 365일 열심히 출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노예이면서 자유인으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귀족을 대신한 자본가는 노예와 자유인 중에 누가 더 생산성이 좋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토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할 때는 노예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생산물은 주로 태양과 비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큽니다. 그러나 더 큰 생산성을 높이려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뭄에 물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보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산업사회가 왔습니다. 산업사회의 제품은 대부분 노예처럼 일해도 생산성이 나옵니다. 모던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처럼 나사만 돌리면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점점 더 발달을 하고 지식기반 사회가 되자 더 이상 노예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노예를 아무리 때려도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가 나올 수 없고 반도체 3나노 공정은 꿈에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인이 생산성에 유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 일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자유인은 허울뿐입니다. 자본가에 돈이 없다면 자유인은 노예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에 고용된 노예가 곧 허울뿐인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아닙니다.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부터가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배경이나 머리, 돈 등이 우리를 차별하게 만듭니다. 재벌이나 부자의 아들, 손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본가, 즉 현대의 귀족이고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태어난 것부터가 차별입니다. 재벌이 아니더라도 머리가 좋으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체적인 우열이 우리를 차별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우리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를 원망하고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중세시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해서 신분이 바뀌지 않는 시대에 비해 지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신분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자본주의가 평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왜 차별을 하냐며 원망만 쏟아낼 것입니다. 그래봐야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본주의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요.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려면 결국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기본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태어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먹고 쓰고 놀면서 부자가 될 수 없죠.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해서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자가 되는 4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번째가 부자로 태어나는 것. 두번째가 부자와 결혼하는 것. 대부분 여자죠. 세번째는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 네번째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다음 생활을 기억해야 하고 부자와 결혼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으니 결국 평범한 이들이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결국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급합니다. 특히 젊을수록 더 급하죠. 따라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빨리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경향이 있죠. 코인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 왜 급할까? 13살짜리 초등학생에게 복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1등주에 투자하면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가 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20년은 물론이고 10년이라는 세월도 그 아이가 살아온 날에 대부분을 투자로 보내야 하는 세월입니다. 10년이란 꽤 긴 세월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한 것은 13살 초등학교 6학년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당시에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 실패로 재수를 하면 남들보다 1년 늦는 것인데 마치 평생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인생에서 보면 1년 정도 늦더라도 잘 준비해서 적성과 미래가치가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자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롯데에 맞으면 부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돈을 지킬 수 없는 자가 큰 돈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돈은 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를 뉴스에서 봅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계 1등의 장기간 투자도 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빌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툭바퀴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3.11% 급등 어제 바닥진하나 이제 바닥진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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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